육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보 부모들에게 각광받는 전시회가 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베이비페어인데요. 매회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하며 가장 대표적인 육아 전시회로 자리 잡은 코베 베이비페어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코베 임신출산 육아박람회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내외 유아관련 160여개 업체가 참가해 유아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유모차, 어린이보험, 카시트 등 다양한 유아관련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판매되는 제품들은 시중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의 구입이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인 아티마트가 운영되고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 시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수유실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육아용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베이비페어에서 보다 알뜰한 쇼핑으로 올바른 육아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